중국의 연구팀이 1년 반 동안 동결한 인간의 뇌 조직을 손상없이 부활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상하이 푸단대 샤즈오청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해 배양한 뇌 조직을 자체 개발한 화합물에 넣어 18개월 동안 냉동 보관했다가 되살려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메틸셀룰로스와 에틸렌글리콜 등으로 구성된 화학 혼합물이 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포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메디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셀리포트 메소드에 실렸습니다. 중국인들은 넷플릭스 드라마로도 제작된 중국 작가 류치신의 소설 삼체에서 과학자의 뇌를 냉동해 우주로 보내는 장면이 떠오른다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셀리포트 메소드에 실렸습니다.